네, 6월 25일 화요일이고 현재 시간 11시 5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 이현재 아나운서가 워낙에 코인마켓 뉴스를 정리를 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저희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이고요. 저는 송승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핸매니지먼트랑 저희가 방송을 언제부터 했나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됐네요. 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9월에 비트코인 시세가 얼마 정도였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40K 구간, 한 번 이탈도 했었고 30K 구간에도 한 번 살짝 갔었고 지금 오늘도 60K네요. 이런 거 보면 사실 지금 비트코인 좀 떨어지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또 굉장히 높다. 지금 60K를 버티느냐 마느냐 이러고 있는 상황이 오늘 새벽에는 55만 9천 달러 후반까지 내려갔다가 시장이 이거 완전히 침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아직은 그래도 60K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 코인마켓 기준으로는 6만 628달러에서 거래가 되면서 0.5% 한 시간 전보다는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인데 조금 아쉬운 면도 있는데 방금 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계열을 조금 타임라인을 길게 보면 이제 1월부터만 봐도 지금 2만 달러 이상 오르긴 했습니다. 이게 아쉬운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이게 오르고 나서 진입한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물론 40K 구간에서도 진입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웬만한 투자자분들은 이게 막 장기적으로 홀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좀 장이 꺾인다 싶으면 매도하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한 70K 정도 구간에서 좀 진입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서 좀 공포감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들리는 이야기로는 블랙락의 ETF가 매수한 평단이 57K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까지 밀리는 걸 기관들이 용납을 하겠는가? 라는 소리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뉴스적으로는 상당히 혼조적인 모습을 좀 보이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앞에서 이현지 아나운서가 저희 현빈이 나올 거다. 이런 소리를 괜히 해갖고 제가 등장해서 많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매니지먼트 함께하는 샤티시왕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6월 25일이거든요. 이 얘기는 꼭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25일 날 화요일 평일인 것 같지만 6.25전쟁 74주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던 수많은 우리 뭐랄까요? 우리 분들께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함께 가지면 좋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너무 레고시 같았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6만 달러까지 지켜냈어요. 네. 지금 6만 달러 수준에 있기는 한데 새벽에 사실 5만 9천 달러를 일시적으로 한번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에 계속 꾸준히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지금의 하락 자체가 저도 예상을 좀 뛰어넘는 하락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6만 달러 초반 중반 정도 수준에서는 그래도 이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을 길게 잡으면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관점도 있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빠른 시간에 5만 9천 달러를 이탈을 했어요. 근데 이거 그리고 이제 5만 9천 달러를 이탈을 실시간으로 했을 때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아마 이전에 방송하면서 이제 언급 드렸을 텐데 크게 이제 삼각수렴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삼각수렴 하단인 거죠 사실 5만 9천 달러 부분이 그래서 이 5만 9천 달러가 강하게 이탈된다는 거는 이 수렴 패턴이 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진짜 우리가 이게 하반기 사실 상승장을 예상을 했지만 그거에 대한 좀 관점이 어느 정도 좀 변경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지켜준 상황이니까 조금 더 보기는 해야겠지만 지금 이제 주봉 2평선 이 31선 이 초록색 선하고 검은색 선 이렇게 두 개 겹쳐있죠. 이 검은색 선은 뭐냐면은 1봉 1봉 차트의 200일 선이에요. 1봉 차트의 200일 선이고 이 초록색 선은 주봉 차트의 31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 2평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장기적인 추세를 꾸준히 이어나감에 있어서 유지되는 이제 가격 선인 거죠. 평균 가격 선인데 사실 이 2평선을 이탈한다라는 것 자체가 중장기 우리가 최소 중기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꺾였다라고 우리가 주의를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새벽에 지지를 받은 이 부근 이 부근은 진짜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좀 생각을 했던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좀 강한 상승장 이런 걸 좀 예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정상적으로 올 수 있다. 상승장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63K 정도에서 62K 정도까지는 그래도 양보하면서 심적으로는 그래도 좀 버텨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 마운트 곡스가 폭탄을 드랍하면서 지금 진원이 완전히 지금 아수라장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방송 전에 저랑 이제 송승제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는데 송승제널리스트께서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패턴상 여태까지 비트코인이 잘 안 보여주던 패턴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패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항상 상승장 사이클을 새롭게 만들 때마다 좀 업데이트된 패턴이 있는데 그게 이제 과거 17년도에서 19년도 기간에는 이제 고점을 형성했을 때 만들던 패턴이 디센딩 패턴 하락 삼각형 이라면은 지금 이제 2020년도 이후에 들어서면서는 플랫파동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종종 한 번씩 언급을 드렸었는데 플랫파동 형태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는 쌍봉 패턴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고점을 두 개를 형성을 하고 떨어지는 패턴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두 개를 형성하고 또 떨어졌죠. 이게 사실 과거에도 보면요 항상 거의 대부분 고점을 두 번 정도 형성을 하고 떨어지고는 합니다. 조정을 이제 주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런 류의 패턴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주의깊게 봤던 거는 이런 패턴으로 떨어졌을 때 적어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타점이 있어요. 그런 타점 자체가 올해 1월 기준부터 이제 제가 기준을 잡아드리면은 타점은 뭡니까? 프로야구입니까?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고점에서 조정이 나와서 이 첫 번째 저점 있죠? 이 저점에서 고점까지 구간. 네, 이 정도까지 피보나치를 이제 그어보면은 보통 1.236 그리고 1.382 뭐 이런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데 보통 이 수준에서 마무리가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도 보면은 이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이때 첫 번째 고점 형성 후에 형성된 이제 저점과 두 번째 고점 이걸 했을 때 이 정도 선이 나오거든요. 1.382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요. 이걸 좀 더 확대를 해드리면은 네, 이 정도 1.382 선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반등이 보통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기준에서만 보여줬지만 이거는 과거에서도 2020년도 이후에는 다 이런 형태로 보통 나왔거든요. 이때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1.236 그리고 정말 또 다른 과거에서도 보면은 이런 점점 대과거로 가시네요. 이런 식으로도 1.382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이 마무리되고 반등이 나오는 게 보통 이제까지 보여줬던 패턴이다. 네, 네, 네. 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하락은 사실 그거를 조금 깨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준으로 이제 대입을 해보면은 지금 봤을 때 고점이 두 개가 이제 형성이 됐죠. 네, 쌍공까지 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여기서 약간 수렴 형태로 만들어 줬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수렴 형태로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렴 상방이탈이 나오면서 두 번째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진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저점에서 두 번째 고점까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이 정도 수준에서 조정이 마무리되겠다라고 하는 가격은 대략적으로 6만 3천 6백 달러 한 800달러 정도 될 거예요. 제대로 그으면은 6만 3천 800달러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 이전과 같이 반등을 이어가가는 추세가 보통 이제까지 보여줬던 패턴인데 이게 이제 무효화된 거죠. 아이고 네, 이런 이제 비율상 이제 패턴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밀려도 1.618 여기에서는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가지고 보통 이 고점에서 1.618까지 되돌림에 이 기술적 반등 최대치 61.8% 6만 8천 달러 정도까지 반등이 나오는 게 원래 정상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반등이 못 나오고 지금 그냥 이탈을 크게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거의 진짜 몇 년이 한 2, 3년 정도 기간 동안 이제 보여줬던 계속 이제 반복됐던 이 패턴 자체가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좀 그런 이제 과한 조정이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차트를 보면서 계속 대응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왜 그러지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거의 2, 3년 동안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정말 과한 조정에도 마무리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넘었으니까 지금 패닉셀이 나왔다는 느낌도 많이 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절묘하게 이런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켜줘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마운트 곡스도 갑자기 나와버렸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도 계속 순유출로 지속도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 뭐 이런 움직임이 사실 다 개미 털기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더 과하다. 네. 너무 좀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수렴 하단까지 온 거고 해서 반드시 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정상적인 그런 조정 비율 자체가 너무 넘어서버렸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반등이 나와도 강하게는 나올 거예요. 강하게는 나오는데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나서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한번 다시 좀 업데이트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제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좀 드리면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는 있기는 한데 사실 떨어진 폭에 비해서 그렇게 큰 거는 아니죠. 근데 일단은 우선적으로 이 고점대에 비해서 지금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 형태를 하나 만들어줬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채널 형태를 만들어줘서 그러네요. 이게 사실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그랬고 이 하락 채널에서 지지를 받고 결국엔 계속 우아양 횡보하다가 벗어나는 게 일반적인 움직임이에요. 벗어나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주든 아니면 상승 추세 다시 이어나가든 이게 일반적인데 이 하락 채널을 하단을 그냥 이탈을 해버린 거죠. 그냥 이제 스퀴즈가 일어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하락 채널로 다시 복귀는 하는 움직임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회귀하는 움직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다시 올라와 준다면 그 가격대로 하면 될까요? 보통 지금 주가가 이제 V자 반등 형태로 지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올라와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저항을 받을 거예요. 받고 얘가 아마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회귀를 하더라도 한번 이런 식의 눌림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때가 아마 타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런 식의 타점이고 다시 이 하락 채널 안으로 회귀하는 움직임 이런 거를 이제 조금 관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지금 사실 저항을 받을 만한 곳이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주요 저항은 이제 6만 3천 5백 달러 정도 선 여기가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6만 3천 5백 달러 정도 선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차례대로긴 한데 사실 6만 5천 달러 여기보다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4시간 봉 기준으로 계속해서 저항을 밀리면서 왔던 구간 자체가 4시간 61선 입향선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초록색 선 있죠? 정말 촘촘하게 밀려 내려왔군요. 이 초록색 선에서 지금 계속 밀려 내려왔던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하락 채널 형성되는 중에 4시간 봉 60일 전에서 저항을 받고 또 여기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이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좀 위주로 해야겠지만 우리가 이제 다시 추세가 이 정도면은 조금 완화됐다. 이제 하락 추세 지금까지 보여줬던 최근 2주간의 하락 추세에서 이제 벗어나는 움직임 추세 전환에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이제까지 이제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왔던 이 트렌드를 깨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4시간 60일 선, 4시간 60일 선을 이 주가가 깨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지금 계속 저항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깨는 모습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쉽게 말해서 주가가 지금 길게 한 번 더 빠지면서 2평선과 주가에 관해 이격이 크게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은 2평선이 다시 주가와 맞닥뜨리기까지 시간을 조금 벌어줘야 돼요. 그럼 얘가 반등이 나와도 정을 받고 다시 이제 옆으로 횡보를 빼겠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과정에서 2평선은 이런 식으로 이제 타고 내려올 거야.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타고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주가가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깨는 움직임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주면서 추세를 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내가 이제 단기 매매에서 조금 스윙 매매로 조금씩 이제 물량을 비중을 조절을 해도 되겠구나. 약간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현자리에서 지금 얼마나 튀어오를지 여부는 4시간, 4시간짜리 61선을 보시면서 추이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댓글에 올라오는 내용이 현재 6만 1천 달러를 회복하고 상회하고 있다. 순식간에 지금 6만, 저희가 방송하기에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6만 3백 달러 정도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순식간에 살짝 퍼센트 상으로 회복을 하면서 6만 1천 달러 이상으로 지금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지금 방송,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사야 되는가? 아까 말씀처럼 한 번 더 그 저항선을 만나서 약간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돌파 매매식으로 사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궁금해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6만 1천 입장 올라섰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6만 1천 2백 달러 정도 부근에서 오늘 새벽에 저점을 보면 대략 한 마이너스 5% 정도 5.4% 정도 갭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선물 입장에서는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 3분할을 적어도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3% 2%까지는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우리가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죠. 왜 지금까지 굉장히 과한 낙폭이 이루어졌고 이게 반등이 나왔을 때 저는 꽤 낙폭만큼 반등도 꽤 강하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저는 저 같으면 여러분들이 100% 비중이 아니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가격부터 오늘의 저점까지 좀 분할 매수를 해봐도 될 자리라고 생각은 해요. 현재부터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탈이 되면 안 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사실 장기적으로도 이제 추세가 조금 변곡될 만한 그런 위치에서 지지를 강하게 이제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사람들이 이제 지지선이라고 생각하고 스탑러스 이제 손절가를 여기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탈 됐을 때 그냥 정리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분할 매수를 해요. 그럼 뭐 1차 그냥 일부 선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하고 눌림에서 이제 2차 3차 이렇게 이제 진행한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대략 한 6만 2천 정도 일단은 여기가 한번 저항 라인이기는 한데 1차적으로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면 RSI가 굉장히 많은 골을 파놨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제 과매도 구간에서 횡보를 했었고 그게 15분 봉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RSI는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점을 형성하고 저점을 높여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저항대를 뚫어주면은 적어도 여기까지는 또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순식간에 투심 자체는 회복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 선까지는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데 하단이죠. 하단. 6만 3천 6백 달러 정도가 되겠네요.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지금 큰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급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일단 저희 오늘 25일 12시 정오쯤에 지금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만약에 매수를 해도 되는 포인트냐 라고 했었을 때 송성자널리스트가 괜찮은 것 같다 라고 말씀 주셨고 저항선으로는 6만 2천에도 저항이 존재하지만 사실 6만 3천 5백 달러에서 6만 3천 6백 달러 정도 여기를 이제 저항선으로 좀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 봤을 때도 2천 달러 정도의 갭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정도 구간이면은 이제 사고파는 자체로 트레이딩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지만 일단 자체가 약간 시장 자체가 약간 동요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쉽게 쉽게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패닉바이와 패닉세라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조금 긴장을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회초리님 일단 뭐 개 털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회복할 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뭐 저희가 뉴스도 같이 전해드리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시세는 6만 초반이고 5만 9천 구경하러 갔다 왔는데 이제 전망들은 40만 달러고 20만 달러고 그 다음에 바이콜 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어제 뭐 천만 달러 전망한다. 이런 소리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전망치 심지어 차트를 보시는 분들도 전망을 높게 잡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장과 전문가들의 전망 사이에 지금 갈 길을 잃은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핀 포인트로 좀 잡아서 전달을 해드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됐든 지금 어제 나온 마운트곡스의 폭탄 드랍으로 인해서 상당한 지금 패닉셀 물량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앞에서는 좀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그런 모양새가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좀 아쉬워요. 솔직히 저는 어제 정도가 바닥이라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느꼈고 그 다음에 뭔가 뉴스들이 나오고 분석적인 자료들을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로 봤을 때도 그랬고 이쯤 되면 이제 하반기에 있을 호재들을 맞이하러 갈 준비가 된 느낌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자마자 지금 마운트곡스의 폭탄 드랍이 6시에 딱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6만 3천, 6만 2천 딱딱딱 밟아와서 스프링보드 밟고 튀어오를 때가 됐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거기서 한 번 쫙 밀리니까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허탈했다. 이런 느낌이 들고 우리 송승제널리스트도 잠을 못 잤다. 그래서 지금 6만 1천 달러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6만 1,153 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럼 일단 솔직히 저희 썸네일에 써놓은 것처럼 한 번 여쭙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이밍에서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일단은 장기건 단기건 간에 지금 매집을 좀 해놓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여기 지금 오늘 새벽에 지지를 받은 이 저점이 이탈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냥 중장기 매집도 조금 일단은 중지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중장기 관점에서도 지금 오늘 새벽에 지지받은 저점은 약 이제 5만 8천 달러, 9만 5만 7천 달러인데 여기가 이탈되면은 우리는 이제 매수에 대한 관점 자체를 좀 보수적이게 전환할 필요가 있는 자리라서 지금 여기는 시도를 해야 되는 자리이기는 해요. 시도를 해봐도 되고 그리고 시도를 해도 괜찮은 손익비가 나오는 자리에요. 6만 지금 1천 달러죠 수준이에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리에서 결국에 지키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또 횡보는 하겠죠. 지금 많이 떨어진 만큼 이 가격을 이제 해소하고 다시 추세를 돌리기까지 시간이 또 걸릴 수가 있어요. 뭐 2주 길게는 4주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켜주는 과정에서도 대략 한 이제 한 5만 7천 달러, 5만 8천 달러 구간에서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또 7만 달러 갈 수 있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한다고 했을 때 손익비가 절대 나쁘다고 볼 수가 없죠.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시도해봐도 괜찮을 만한 자리고 대신에 시도를 하지만 이 주요 지지선 대략 이제 5만 7천 달러 정도가 될 건데 여기가 이탈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정확하게 가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주봉 31선이 자세히 연구해 주십시오. 주봉 31선이 지금 5만 7천 6백 달러거든요. 네. 주봉 31선이 5만 7천 6백 달러 정도. 요 정도가 됩니다. 지금. 600달러가 돼요. 숫자가 맵네요. 여기가 이탈되면은 결국에는 이 저점까지도 위협할 수가 있겠죠. 이 초반에. 네. 우리가 이제 봤던 요 저점. 그래서 이제 좀 여유있게 내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5만 6천 4백 달러가 이탈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매집이라는 관점 자체는 좀 보수적이게 봐야 된다. 완전 롤백 가능성 있다. 네. 5만 6천 4백 달러 이탈라면은 일단은 좀 보수적이게 봐야 된다. 지금 비트코인 ETF에 이제 유입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지만 물론 지금도 상당히 많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양의 유입 물량과 M을 보유한 것이 미국 비트코인 ETF인데 일단은 여기가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유출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블랙락의 IBIT ETF 같은 경우는 일단 순유출 유입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을 기록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1억 7천만 달러 이상의 유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가는 이런 자금들이 크립토로 다시 돌아와야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자금들이 상당히 크립토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최근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로 보거나 센티멘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는 좀 다시 반등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운트 곡수의 포탄 7월 초부터의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상환이 시작된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시장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지만 6만 1230달러 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포인트에서 만약에 매수 혹은 매집을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이 반등세가 그나마 좀 유지가 되어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6만 3천 달러 선까지는 좀 회복을 해준다면 그래도 좀 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게 충분히 좀 지지를 받게 되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만 7천 정도는 한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6만 3천 달러라는 것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한 기술적 저항 가격이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 좀 이제는 조금 이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많이 완화된 것 같다. 이제 약간 조금 안정화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격은 사실 6만 5천 달러는 넘어줘야 돼요. 이제는 됐다 싶은 건 6만 5천은 올라가야 된다? 거기 위로 안착해줘야 돼요. 지금 전체 이 구간, 이 수렴, 아까 보여줬던 이 수렴이죠.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삼각수렴 구간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결국에 이 첫 번째 이 구간, 이거에 대한 50% 비율 자체가 중단선인 거죠. 기준선이 될 수 있는 게 6만 5천 달러거든요. 그럼 여기를 넘어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6만 3천 달러는 결국에는 쭉 밀린 데잖아요. 밀렸으니까 반등도 나올 때 여기가 크게 저항이 되지는 않아요. 스타트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이 평선 간의 이격도 벌어졌고 이 평선에 대한 저항 자체가 지금 아직 밑으로까지 못 내려온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 평선이 닿는 부분이 6만 3천 달러예요. 그래서 6만 5천 달러 만약에 여기서 그냥 넘게 된다, V자 반등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가가 이 평선 저항이죠. 여기까지도 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하락은 좀 마무리가 됐겠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의 마무리를 이제 가름하는 것은 이제 6만 5천 선비로 올라서느냐 마느냐 그리고 일복 마감을 제대로 해주면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그래도 이번에는 하락장은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도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다. 긍정적인 전망을 다시 볼 수 있죠. 팀스피린 님이 이번 주는 6만 5천 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도 같은 측면에서 같은 차트를 좀 보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미음 님께서 내 평단인데 말씀하셨습니다. 평단이 점점 낮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시세는 올라가고 평단은 좀 내려가면 좋은 건데 일단 미음 님의 투자에 건투를 좀 비는 얘기를 좀 해드리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제 화요일 날 말씀드리는 이 AM 매니지먼트와 함께하는 리포트 라이브 시간은 정말 시장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설명드리기가 매주 그러네요. 어쩌다 이렇게 화요일이 이런 시장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저희가 이제 이 시간을 할 때마다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순간 떨어지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반대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오늘 오후까지 혹은 저녁까지 넘어가서 미국장에서 좀 더 폭발력 있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아시아장도 그럼 더 좋고요. 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매도세가 너무 커가지고 새벽에 엔비디아도 나스닥 자체도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셀한 이 유동자금은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크리프토로 좀 와주시면 좋겠다. 좀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가 되는 그런 크리프트 환경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중요한 건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지금 반등하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새벽 아침까지 저희 출근 시간대까지만 해도 후덜덜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해요. 그냥 초심자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무슨 이슈가 하나라도 있으면 지금의 이제 공포 분위기 조성된 상황에서는 툭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떨어진다면 팔아야 되는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이탈됐을 때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여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실 정말 이제 좀 타이트하게 보면은 일봉의 201선 그리고 주봉의 31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될 수가 있죠. 이게 지금 겹쳐있잖아요. 이렇게 완전 겹쳐있죠. 여기 이탈되면 사실 왜 안 좋냐면은 지금 일봉 2평선이 꺾이고 있어가지고 서서히 꺾이고 있어요? 지금 반등이 사실 나오는 것도 이게 보통 차트에서 2평선 패턴을 가질 때 데드캣이라고 들어보셨죠? 데드크로스가 나면은 그걸 이제 데드캣이라고 해서 반등이 나와요. 데드크로스가 날 때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데드크로스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을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반등이 데드캣일 수가 있는 거예요. 데드캣 바운스다 이게 잘못하면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장기적으로 지지를 받아야 되는 일봉 201선과 주봉 31선 요 가격은 반드시 진짜 좀 지켜줘야 된다. 꺾이지 않고 그대로 잘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뭐 여러분들이 좀 더 여유롭게 보고 싶다 하면은 당연히 이 저점이겠죠 여기. 이 저점으로 설정은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이 57,600 달러 여기 이제 선 있잖아요. 여기 주봉 31선 자체는 57,600 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는 주봉 마감마다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으로 만약에 57,600 달러를 이탈을 했어. 이탈을 하고 바로 그냥 원웨이로 56,500 달러 이 저점을 깨버렸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일단은 좀 주의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거는 여기 저점.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건 여기. 56,400 달러. 여기 깨지면은 쉽지 않다. 지금 이 주봉 이 31선도 이제 하향 추세로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진짜 좀 최후의 부르지 않아요. 추위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숫자들 57,000, 56,000 달러 중반 여기까지 다시 내려갈 가능성은 좀 얼마나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좀 가능성이 가능성이 좀 이게 좀 애매하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거래량 잘 나와줬거든요. 4시간 기준에서도. 그래서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는 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요. 단기적으로는? 네. 지금 단기적으로 사실 여러분들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매수 위주로 좀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등, 기술적 반등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좀 매수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좀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데드캡 바운스가 아니기를 바라면서 흐름이 여러 가지 이동평균선 상으로 봤을 때 뭔가 꺾이지 않고, 바뀌지 않고, 겹치지 않고 이 상태를 그래도 좀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좀 반등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고 그렇죠. 어제 급격하게 내린 만큼 이게 불과 12시간도 안 됐어요. 완전 꺾고 내려간 게 이제 12시간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다시 반등세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을 하는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숫자들을 조금 기억하셔라. 5만 6천, 5만 7천 선이 정말 셀, 셀 포인트의 마지노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위로는 현재 수준에서 6만 3천 정도 혹은 6만 5천까지 안정적으로 안착을 해준다면 이번 조정장은 조금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행보하고 올라가는 그림. 사실 지금 장세에서 막 신고가 뚫으러 간다는 기대감으로 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중장기 매집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격대가 되게 매력적인 자리는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탈되면 그냥 정리하면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그런데 일단 왔잖아요. 중장기적으로 매력적인 가격대를. 그럼 보통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반등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 구간 최소 수렴 하단을 지켜주는 형태로 해서 여기서 행보하고 올려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는 충분히 손절 잡고 매집을 시도해볼 만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추세가 저점을 높이는 형태로 해서 또 추세를 이어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디파이농부 조선생하고 인터뷰 녹화를 하나 했는데요. 그분께서도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니까 말씀해 주시기를 최근에 미국 비트코인 ETF가 상당히 시세를 올려놓았는데 새로운 투자자들이 단기 투자자들이 유입됐는데 이분들이 평단이 높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최근에 약간 조정을 겪으면서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상당히 페닉셀을 하는 측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에서 아예 엑시트를 하시거나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다가오면 다시 조정을 좀 멈출 것이다. 이런 얘기의 측면도 분석적으로는 장 분위기를 좀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 함께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은 그래서 오늘 좀 상당히 좀 많이 시간을 많이 부여해서 전해드렸는데 그 다음에 알트를 잠깐이라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없긴 한데 전해드렸는데 전해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좀ison الص schnell은 안달대기 찰득 Adv forty vezes compassionate Sage